자 2023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아이디어 두번째 2탄입니다. 첫번째는 기계 자본제 두번째는 통신장비 세번째는 소프트웨어 네번째는 화장품 공동 4등입니다. 유통과 레저입니다. 첫번째 기계 자본제 두산 바켓도 굉장히 북미 주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부진했지만 두산 바켓의 특징 주택 부분과 관련된 매출은 15% 미만입니다. 나머지 농업 원예 조경 물류 다양한 전방산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주택 부분에 대한 우려는 미국 주택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북미 말고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다양한 글로벌 전국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기계 관련된 굴삭기 트랙터 잘 팔리고 있고요. 나라가 엄청나게 다변화되는 것 외에 두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멘텀인데요. 중국은 내년 상반기에 양해 끝나면 다시 인프라 투자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신흥 시장에서 신흥국에서 도시 개발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 관련돼서 굴삭기 포터블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원자재 채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채굴 관련돼서 굴삭기와 두산 바켓의 기계 장비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인데요. 현대 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 모두 네옴시티 관련주를 엮였지만 실질적으로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까 두산 바켓과 마찬가지로 신흥 도시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전선 관련돼서 기초 필수로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전선과 변압기 이런 거 다 국내 원탑이고 글로벌 순위로도 10위권 안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HFR과 이노아이얼스인데요. HFR, 이노아이얼스 모두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5G 관련돼서 여전히 5G가 전체 55% 정도밖에 안 깔려 있고요. 나머지 45% 관련돼서 5G가 대거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데 그 부분이 다시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HFR 같은 경우도 국내외 미국, 일본, 인도 등 글로벌 국가의 투자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HFR도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스의 소형 기지국 관련돼서 장비가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인데요. 현대 오토웨어와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모멘텀을 갖고 있고 현대 오토웨어도 자율주행과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관련돼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과 유통 레저는 낙폭 과대주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처럼 색조 화장품으로 중국보다는 일본과 동남아에서 지금 모멘텀을 노리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과 이익이 화장품 업계가 부진해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클리오와 CNC 인터내셔널 모두 매출과 이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모멘텀과 동남아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쪽의 마케팅을 강화해서 상당히 이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 4등 유통 레저인데요. 파라다이스와 현대백화점입니다. 파라다이스는 VIP 그리고 소수 고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VIP와 소수는 항공이 전면 개방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일본과 지금 동남아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10월 달에 드디어 흑자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에서 파라다이스 천억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호캉스의 수위를 따라 파라다이스 인천 호텔의 비 카지노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핵심은 홀드율과 드라백입니다. 드라백은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는 구매 총액이고요. 홀드율은 카지노가 소위 말하는 개인 고객을 게임에서 이기는 확률인데요. 홀드율과 드라백 모두 파라다이스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홀드율과 드라백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서 파라다이스 호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면세점에 대한 굉장히 큰 부진이 500억대 적자에서 100억대까지 축소되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점에 소위 말하는 명품의 성장률이 18%씩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 성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가장 마진이 좋은 패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잉파워가 올라가고 있어서 현대백화점도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명품 성장의 최대 수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바잉파워 그러니까 백화점이 가지는 수수료율 관련돼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적자 부분 축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마진과 관련돼서 마진이 상당히 계산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틈새 시장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아이디어에 따라 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업종들도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